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기술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드 대표 전명칠입니다. 다산에드와 LS 일렉트릭이 함께하는 PLC 제어 기술자 3급 3과제인데요. 이 3과제 중에서 2형 공개 문제 해설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문제가 되었어요. 이 공개 문제 2형은 바로 러닝머신 제어입니다. 러닝머신 제어 이름만 들어도 재밌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부터 과제의 목적과 요구사항 그리고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구성도와 타임차트까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제의 목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죠? 러닝머신에 PLC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볼 거예요. 특정 버튼을 누르면 지정된 속도로 그리고 각도로 러닝머신 움직입니다. 그리고 정지 스위치를 누르면 러닝머신은 정지하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관련된 요구사항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아이오리스트와 타임차트를 참고해서 여러분께서는 주어진 시간 내에 동작사항에 맞도록 수험자가 지참한 PLC에 프로그래밍 하시면 됩니다. 과제 제출 이후에는 프로그램을 재작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험 시간 내에 프로그램의 시뮬레이션 기능을 활용하거나 사전에 전원을 인가해서 동작을 충분하게 점검하고 제대로 수행되는지 프로그램을 테스트하시기 바랍니다. PLC의 전원을 공급할 때 오결선이나 단자 접속 분량으로 인해서 단락되지 않도록 또 주의해 주세요. 인버터의 가속이나 감속 시간은 따로 설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걷기 버튼, 달리기 버튼, 경사도 증가 버튼, 경사도 감소 버튼, 정지 버튼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각각 푸시 버튼 1, 2, 3, 4, 5로 대체할 겁니다. PLC 레더도 작성할 때 푸시 버튼은 양변안 검출 접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PLC와 인버터 간의 RS-485 통신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 사항을 한번 살펴볼게요. 전원이 투입한 후에 MC-12를 온하면 설비 대기가 점등합니다. PB-6을 누르면 MC가 여자 되고 자교지가 되면서 MC가 여자 되면 전원 표시등이 점등하고 인버터가 온 됩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시퀀스 도면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인버터의 파라미터를 설정해 주십시오. 운전 그룹 설정은요. 운전 지령은 485 통신, 주파수 설정도 485 통신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동작 사항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회로가 러닝머신이지 않습니까? 걷기 버튼을 누르면 걷기 상태 램프가 점등하고 유도전동기가 10Hz로 정해전합니다. 달리기 버튼을 누르면 달리기 상태 램프가 점등하고 유도전동기가 30Hz로 정해전합니다. 걷기 상태 램프와 달리기 상태 램프는 동시에 들어올 수 없어요. 경사도 증가 버튼을 누르면 2초를 주기로 경사도 고 램프가 1초 동안 점등, 1초 동안 소등을 2회 반복합니다. 경사도 감소 버튼을 누르면 2초 주기로 경사도 저 램프가 1초 동안 점등, 1초 동안 소등을 2회 반복합니다. 경사도 증가 버튼, 경사도 감소 버튼은 후입력 우선으로 경사도 저 램프 또는 경사도 고 램프 작동 중에도 다른 입력이 들어오면 즉시 이전 램프를 동작 취소하고 새로 들어온 램프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경사도를 높이다가 그 다음에 경사도를 낮추는 버튼을 누르면 바로 변환이 된다는 뜻이죠. 정지 버튼을 누르면 정지 램프를 제외한 모든 램프는 소등되고 유도전동기는 정지합니다. 정지 램프는 2초간 점등된 후 소등됩니다. 그리고 4에서 10까지 동작은 계속 반복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진행 중에 과전류가 흐르면 OCR이 동작해서 전동기는 정지하게 됩니다. 아이오리스트와 구성도 살펴볼게요. 입력부는 총 5개, 출력부도 총 5개가 됩니다. 입력부는 걷기 버튼은 PB1, 달리기 버튼은 PB2, 경사도 증가는 PB3, 경사도 감소는 PB4, 정지 버튼은 PB5입니다. 출력부는 걷기 상태 램프 RL1, 달리기 상태 램프 GL1, 정지 램프 YL1, 경사도 저 RL2, 경사도 고 GL2가 됩니다. 지금 러닝머신으로 해서 이렇게 달리는 모양 보이시나요? 구성도를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조작부가 있는데요. 이 조작부에는 걷기 버튼, 달리기 버튼, 정지 버튼, 그 다음에 경사도 증가, 경사도 감소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램프로서는요. 걷기 상태 램프, 달리기 상태 램프, 정지 램프, 경사도 저 램프, 경사도 고 램프 이렇게 램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타임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임차트를 통해서 동작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걷기, 그리고 달리기, 경사도 증가, 감소, 그리고 선입력 우선 동작, 걷기, 달리기 이런 동작이 어떻게 되나 볼게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는 후입력으로 관련된 정지 동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걷기 버튼을 누릅니다. 걷기 버튼을 누르면 이때 걷기 상태 램프가 켜지죠. 그리고 이제 인버터 주파수는 10Hz가 됩니다. 걷는 거니까 조금 천천히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달리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달리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걷기가 아니라 달리기이니 달리기 상태 램프가 켜집니다. 자, 인버터 주파수 조금 빨라지죠. 30Hz로 이렇게 속도가 쭉 올라갑니다. 그 상태에서 경사도를 증가시키는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경사도가 올라갑니다. 라고 하면서 깜빡, 깜빡이 되고요. 그리고 속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달리기 상태 램프는 계속 켜져 있고 어? 이제 경사도를 좀 내려야 되겠네? 싶을 때에는 경사도 감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경사도 저 램프가 깜빡, 깜빡 하면서 이제 두 번 깜빡이고 자, 인버터 주파수는 계속 30Hz, 그리고 달리기 상태 램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달리기 상태 램프가 켜져 있는, 즉 30Hz로 동작되고 있는 중에서 만약에 걷기 버튼을 눌렀다 그러면 이제 걷기 상태로 상태가 변화됩니다. 걷기 상태가 되었으니 주파수는 10Hz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경사도를 올리게 된다면 이제 깜빡, 깜빡 할 텐데 어? 중간에 만약에 경사도 감소를 누른다면은 다시 감소 기능이 동작되어서 깜빡, 깜빡이 됩니다. 그래서 경사도가 감소된 상태에서 계속 걷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 그만하고 싶어요. 이제 운동, 걷기 상태에서 이제 정지 버튼을 누른다면은 정지 램프가 켜지고, 정지 램프는 2초동안 켜진다고 했어요. 2초동안 켜졌다가, 그리고 정지 상태가 되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인버터 주파수는 0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달리기 버튼을 누른다면은 이제 다시 달리기가 시작되는 거죠. 달리기는 30Hz이니 30Hz로 이렇게 동작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공개 문제 중에서 런닝 머신 제어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후입력 회로라고 하는 것과 플리커 기능과 함께 인버터의 주파수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PLC 제어 기술자는 현장에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시험에 녹인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동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공개 문제를 하나씩 공부하시면서 꼭 시험을 준비하는 목표 중심형 학습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하나씩 과제를 수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즐거움을 느끼시면서 다양한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반드시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게 내용 봐주시면 좋겠고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